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9학번으로 서광대 화공생명공학과에 입학한 25살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퀘스트를 짓게 된 계기는 바로 제가 원래 수능이 5등급이었는데 이번 어렵다는 2019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면서 5등급 받던 사람도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수능을 총 4번 치렀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3 때 치른 수능에서는 3등급, 제수때는 4등급, 그리고 대학에 갔다가 군대에서 친 5등급, 그리고 나서 군 전역 후에 저는 이번에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 3개의 시험과 이 시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부터 그 시험의 차이들을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나눠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6월 9월부터 3등급 맞았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 공부 차이입니다. 이 3등급, 4등급, 5등급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부 외웠다는 겁니다. 저는 거의 모든 시를 다 누가 썼고, 어떤 느낌이고, 또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다 외웠습니다. 2014 수능 때는 2011부터 2014까지 모든 작품에 있는 수능 기출을 다 외웠고, 이때는 이거 포함까지, 이때는 이때 것까지 다 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갈수록 떨어지는 제 국어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바꾼 게 최인원 선생님의 논리 수업인 범주와 처한 현실 찾기.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방대한 물량의 시와 소설들을 그냥 범주와 처한 현실로 나눈다는 겁니다. 모든 문학이 똑같은 범주가 있고, 처한 현실만 알면 다 풀린다는 것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양이 확 줄었고, 그만큼 성적은 다른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 결과 다른 시험에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공부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자라면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첫 단락, 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 모든 질문을 다 이해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이건 사기다, 그런 말도 많이 듣고, 빨리 딴 선생님으로 갈아타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믿었기 때문에 계속 따랐고, 결국 다 소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스파르타를 같이, 스파르타 강의를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책을 거기 보시면 PDF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로 같이 공부했더니,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독서에서 더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EBS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왜 물음표 썼는지 아시겠나요? 전 EBS 국어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든 범주와 천현실 같은데, 그 똑같은 게 나오겠냐 싶기도 했고, 솔직히 여기 나온다고 해서 제가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 시간에 기출에서 범주와 천현실을 더 잘 찾아내고, 기출에 있는 첫 단락과 첫 문장을 보면서 더 공부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EBS 공부는 그냥 선생님이 집어줬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EBS도 마찬가지로 범주와 천현실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3, 4, 5등급이지만, 이렇게 방법만 바꿨다는 걸로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냥 하루 종일 외우시는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논리로 공부해서 짧은 시간에도, 그리고 저처럼 한 번도 1등급을 맞아보지 못한 사람도, 수능 전에 터지기만 하면 1등급이 나온다. 그 믿음 하나로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